7월 28일 목요일, 도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투자의 달인인 워런 버핏 회장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해마다 경매로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팔리는지 아시나요? 무려 50억이 넘는답니다. 대단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워런 버핏 회장의 몇 마디 조언을 듣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성공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솔로몬 왕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고 말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해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떠한 수확도 할 수 없어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어요. 나눠주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적이고 완벽한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지금 해봐야 해요. 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떨어졌죠. 주변 나라가 갑자기 공격해오기도 했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물론이거니와 거대한 여리고성까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재림신앙 이음 예문교회 박예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